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군사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포병 여단의 사격 대기 태세 전환을 지시하고 무인기가 다시 출현하면 선전 폭우로 간주하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군도 대북 감시와 화력 대기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북한이 국방성 담화를 통해 군사 위협 수위를 또 한 번 높였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를 국민의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주장하며 처참한 괴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선전 폭우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괴멸이라는 단어의 뜻풀이를 해보고 우리가 괴멸을 공언했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지 가늠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담화에 앞서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방 지역 전체에 해당하는 8개 포병 여단에 전 씨처럼 완전 무장하고 언제든 사격할 수 있는 태세로 전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담화문을 내놨습니다. 김 부부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정권 종말을 언급한 데 대해 전쟁 발발의 도하선에 불을 달려는 특대형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설전을 주고받는 것으로 오판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며 경거망동을 삼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일면에 무인기와 관련된 담화들을 전면 게재하고 김일성 종합대학 등 청년들의 입대 요구가 주를 잇고 있다는 전쟁 분위기를 고조하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대북 감시 경계와 화력 대기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동해선과 경의선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폭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며 도발 차원에서 오늘도 폭파가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